어 어따 이거 핵 찬스인데? ㅅㅂ 갑자기 이런 이런 방을 잡아줘? 이거 핵 찬스입니다 조졌네 이거 어떡하지? 이제 니들끼리 싸워 아 왜 안죽어? 아니 에임 되고있다가 쏘는데 왜 안죽어? 오오오오 오호 어디를 가서 자리를 잡아야 좋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칭찬을 받을까 어디 안왔어? 10대 10 인데 뭐 그렇게 느낌이 10대 10 같지가 않다 어디야 저긴 어디에요 휘어난 자리에 가 있네 처음봐 아니야 아니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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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은 안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조졌네 탄이 없네 야 총 좀 떨궈봐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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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총이 나왔으니까 이런 바보같은 안보여 안보여서 그냥 일단 쏴본거에요 코너에 있겠지 하고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 니편이야? 적인줄 알았네 태겟니? 친구야? 옥상에 2층에 있네 다락방에 아무도 몰랐나봐 상탄이 좀 거슬리긴 한데 상탄이 아니야 상하반동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애니메이션만 그렇지 탄은 잘 박혀 88미터 이지 장전하면 안돼요 들어와서 장전해야돼 어디야? 일단 돌려보자 한번 차차차차 아 미친 아 한번 엎드렸으면 안되는데 아 차 뒤에 숨지 뭐 이 생각 잠깐 그 생각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누웠다가 아이 바보짓 했네 죽은지가 언젠데 총소리가 계속 나 메이데이 아 아 뒤에 왔어 흠흠 흠흠 재밌죠 이렇게 갈기는 것도 나름 재밌어 이런 것도 흠흠 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게 안 돼? 여기를 왜 봤지 갑자기? 누가면에 걸렸는데? 도망쳐. 이 새끼들아 깝치지 말고. 아씨 구랄. 이게 왜 안 죽냐? 알아서 잡겠지? 후... 뒤에도 뭐 하나 있었는데? 요즘 내 욕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게임이 핑 빼고는 좀 안전빵 이어가지고 아 순간 실수했어요 너무 욕심부렸어 일단 멈추고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부렸어 아 아 아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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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여기 돌 위로 올라갔으면 잡는건데 조심해 조심해 10대 10 간만에 하니까 진짜 아무 생각없이 자리잡고 쏘기는 괜찮네요 재밌죠 쓸어 담는 맛이 있어 끝났나요? 아이캠버가 남았나? 아이캠버 너무 재밌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와 관통이 이렇게 관통도 그게 있나? 아이씨 여기 봐라 여기 주먹질이 왜이렇게 나아이스 나아이스 야 뒤에 아이씨 아이씨 뭔데 으음 흠 아이씨 아아 아이씨 귀신같지 않습니까 운전실력 좋았다 이거 핵 찬스인데? 씨발 갑자기 이런 방을 잡아줘? 이거 핵 찬스입니다 조졌네 이거 어떡하지? 이제 니들끼리 싸워 아 왜 안죽어? 아니 애인 대고 있다가 쏜 애들 왜 안죽어? 핵 방해인데 아 얘들 아 씨패 미친 족같은 게임 진짜 개새끼들 아 게임 족같이 만들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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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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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또 거기서 쟤는데? 이씨 미친 사람들 진짜 아 왜 또 뒤에서 와 욕심 욕심 한번 부려본다?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이제 시작했네 잘 한번 하겠다 아직 찬스 아직 시간이 있어 집중하면 돼 집중하면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미친 아 미친 엎드려 있는거 또 뭔데 쨔쨔쨔 잠깐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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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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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큐 땡큐 아 아깝다 방금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에 이렇게 되면 또 은근히 또 이상하게 짤린단 말이야 아 존나 안 죽네 진짜 뭔가 핑이 이상해 아킹벌에서 죽었던거야 아니 제인이 왜 여기서 자꾸 돼 내 자리에서 아니 미쳤나봐 지금 아 백발촌 갖고 올까? 아니 돌았냐고 어디야 아씨 미치겠네 이거 10대 10입니까? 저기서 자꾸 아우 마이갓 어이 시갈 난데없이 갑자기 핵빵을 잡아줘 신나 안줬네 근데 픽 몇인데 아아 씨부랄 진짜 욕심부리지 맙시다 천천히 하자 시간많은 아니 진짜 제인이 근데 왜이러냐 어디에요 재암 아니 이게 먼 거리에서도 녹이던 총인데 바로 앞에서 몇발씩 쏘는 거에요 지금 아아 미쳤다 아아 미쳤다 어쩔수 없다 어쩔수 없다 가자 가자 되겠다 된다 된다 이건 무조건 된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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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인신 아이씨 갔네 진짜 올라가 그냥 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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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이 없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엑스도 안나가 아아 진짜 게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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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아이씨 아이씨 alleotechnology 탄이 없네 조졌네 어쩔수 없지 탄ử 먹으러가야지 그럼 아이씨 고맙다 바어 스페 elt 맥 정지 looking 도망가라 미 enqu이 으아 아니 앞에서 싸움던 놈을 놔두고 앞에서 싸움던 놈을 놔두고 날 맞춰 어떻게 마지막 말로 쒸 발 억가도 진짜 진짜 이씨 수리탄이 없다 어? 억가도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아하 진짜 아 씨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이 나 이거 왜 안돌리고 있었지? 제가 이 EMP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아 존나 안죽네요 진짜 이게 핑이 절대 좋은게 아니거든 아이 씨 아 킹보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게임이 다 어딨어 아니 애들이 없어 어드밴스도 부른건데 왜 애들이 없냐고 아 짜증나 진짜 스왕 우리꺼겠지 당연히 어 와 너무 안죽는데 진짜 어? 조졌다 조졌다 얘는 크루즈움 이사해? 아아 뭔데 이건 어? 아 살았어 아직 지금 치 쟤들도 정신이 없는거야 EMP 터져가지구 아 이걸 어떻게 뺏기냐 내가 떼어떼어떼 아휴 진짜 아휴 망했네 망했어 망했어 역대급 개판이다 이런게 처음이다 진짜 아니 아퀸보가 더 잘 죽어 그래서 얘를 빼고 EMP 를 넣은거야 왜 그 이후에 제가 당했어 오 시발 멋있네 하고 말았는데 당했을때 이게 페널티가 진짜 세요 UI가 다 안보여 그래가지고 앞에 아군을 앞에 뭐 사람이 있어도 이게 아군인지 적인지도 볼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캐릭터를 알고 있으면 그걸 기억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적이 자기들끼리 막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총 겨누고 막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 나는 싹싹싹 가가지고 총을 두두두둑 갈기면 다 죽는거야 그냥 그냥 다가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